몇 조각이야, 이게? 이걸 뭘 하려고 이렇게 자른 거야? 뭘 하려고 자른 거야, 이게? 그렇게 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다 이렇게 난도질을 하면 어떻게 다니는 거야? 사진 몇 조각을. 이게 뭐 하는 거야, 이게? 뭐 하려고 그랬어, 이거를? 일주일을 다 허정세월 보낸 거 아니야, 이게?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길다면 긴 시간이거든요. 뭘 하려고 그랬어, 이거. 이거 뭘 하려고 그랬어? 나는 기결의 소실입니다! 잘 들어.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어설프게는 못해. 사상 최초로 지금 백 대표님이 총을 겨누고 있어요. 총기 소지가 금지된 나라거든요, 우리나라는. 야, 매니저 때문에라도 하려고 그랬는데.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, 어? 이런 싸움바지인 정신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참갑습니다. 쏘지 마세요. 제작진분 좀 말려주셔야 되지 않을까요, 이거? 괜찮으신 거죠. 그런 싸움바지인 생각은? 장사라면 안 되는 거고. 아, 총이 아닌가 봐요. 어? 총같이 생긴 카메라가 나오나 봐요. 카네라네요. 네. 큰 오해를 했네요. 아, 이거 진짜. 다 그래, 다. 안 바뀐대. 안쪽팔려?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아? 너무 좋아, 이거. 오히려 매니저님께서 더 마음 아파하시니까. 그런 듯이 바뀌고 싶지 않아? 그 인식을 깨달란 말이야. 머리를 왜, 왜 자꾸 나는 거야, 그거를. 뭔 일을 한다니까? 뭔 일을 한다고. 하면 안 돼. 알겠습니다. 하자. 내가 저희 매니저님 때문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까. 백 대표님 사랑해. 잘할 수 있겠어요? 사랑해요. 잘할 수 있겠어요? 나는! 잘할 수 있습니다. 나! 고생하게 때려봐. 잘해봐요. 내 손만 다칠 테니까. 후. 나는 야, 야, 야. 그 떡없어, 우워. 독특히 봐.